오케이. 자, 이제 과제물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 암기. 암기 다한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고 있어. 암기 다한 사람 한자. 암기는 이따 테스트 할겁니다. 잠깐만요. 자, 암기 다한 사람. 소윤이 했고, 윤준. 또, 시야. 또, 서윤이도 암기 다했어? 네. 서윤. 또, 영우는? 주헌이 아니지, 영우는? 아니야? 네? 영우는 암기 다했어? 아니요. 자, 그러면은 암기는 다 못해도 여기 세 번씩 쓰긴 다 썼다. 쓰기. 한자 쓰기 했다. 하늘이. 또 다른 사람은? 네. 영우는? 아, 못 썼어?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소윤이. 소윤이. 없다고 하니까. 윤준. 시야. 소현. 그 다음에 쓰기 하늘. 하늘이 쓴 거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4명. 하나 둘. 소윤, 윤준, 시야, 서현. 한자 써서 나한테 보내주는데. 소윤, 소윤이는 배울학자. 소윤이는 배울학자. 쓴 데 나한테 보여주세요. 윤준은 한나라 한자. 한나라 아니요? 네. 시야는 아우제자. 소윤이는 세금자. 한자가 다 쉽네. 자, 쓴 대로 바로 보여주세요. 오케이. 소윤이 배울학자 됐고. 또. 넷. 소윤이, 시야, 윤준. 네, 윤준. 한나라 한자가. 한나라 한자 다시 보여줘 봐. 조윤이는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그다음에 시야. 아, 서윤이 아우제자. 시야. 시야 아우제자. 오케이. 자, 됐고요. 소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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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가짐을 검사해 봅시다. 책 다 읽은 사람. 독서 다 한 사람. 오. 자, 독서. 시야. 서윤. 지안. 윤준. 영우는 왜 화면이 꺼있니? 화면 켜야 돼. 오케이. 그러면 독서 다 한 사람은 100점이니까. 시야. 서윤. 지안. 윤준. 시야. 서윤. 지안. 윤준. 네. 서윤. 근데 독서 다는 못해도 100페이지 이상 했다, 손 들어봐. 하늘. 또. 주원. 하늘 주원바구 없어요? 네. 하늘 주원. 선생님. 어. 저는 딱 100페이지만 딱 읽었어요. 100페이지까지 읽었다고? 네. 네. 그러면 서윤이도 오케이. 하늘 주원. 서윤. 하늘 주원. 하늘이. 근데 나는. 어. 70페이지 이상 읽었다. 네. 지금 여기 없는 사람 누구지? 하나 둘 셋 넷.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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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 누구지? 영웅. 영웅 몇 페이지 읽었어? 60이요. 60. 오케이. 됐죠? 읽고. 다음에. 전체 줄거리. 내가 전체 줄거리. 20줄 이상 썼다. 전체 줄거리. 네. 20줄 이상. 서현. 윤준. 시하. 세 명이죠? 서현. 윤준. 시하. 서현. 윤준. 시하. 어. 나는. 20줄은 안 못해도. 15줄 이상 썼다. 15줄 이상. 없어요? 그러면 10줄 이상. 10줄도 돼. 줄거리. 없어요? 5줄 이상. 5줄도 돼. 주원. 오케이. 그리고 핵심 문단. 핵심 문단. 핵심 문단. 자. 소현이 몇 문단 썼어? 네 문단이요. 어? 네 문단? 네 문단. 오. 맛있었네.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윤준 몇 문단 썼어? 어? 여섯 문단. 여섯 문단. 여섯 문단. 자. 나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 몇 문단 썼어? 안 썼어? 오케이. 시하 몇 문단 썼어? 시하 몇 문단 썼어? 몇 문단? 전체 줄거리만 썼어요 문단 쓰기는 못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우 몇 문단? 안 썼어요 서현이 몇 문단? 여덟 문단이요 다 보내줘야 돼요 하늘이 몇 문단? 안 썼어요 못 썼어? 자 주원이 몇 문단? 네 어? 주원이 말하고 있네 주원이? 저.. 그.. 몇 문단인지.. 몇 문단? 다섯 문단이요 다섯 문단? 오케이 자 나한테 다 보여주세요 문단 쓴거는 자 됐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만요 화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화면 보이죠? 이거.. 네.. 자 지금부터 이 화면 3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준비 시작 예술 얼마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전체 다 읽은 사람은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1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을 다 키시고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 먼저 소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빵이요. 네 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준 빵이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의 아들 예수야. 누구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한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했나요? 지한 하늘 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지한의 담에 시하야. 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누구께서 이끌지 않으면 여기서 나를 보내신 여기서 누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영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나도 무슨 날에 자 영후에 무슨 날이지? 무슨 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서연이 여기서 무슨 날?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뭐 시킬 것이다. 두 자 하늘 하늘 하늘이 어디 있니? 자 하늘 어떤 거요? 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뭐 시킬 것이다. 그래서 뭐뭐는 뭐야? 몰라? 몰라? 하늘 몰라? 안 들려 얘기하고 있니? 하늘아 얘기하고 있니? 아 이게 약간 끊기는구나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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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오바 렉 걸려서 렉 걸렸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뭐 시킬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를 뭐뭐 시킬 것이다. 모르겠어? 네 기억이 안 나요. 주헌이 주헌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뭐 시킬 것이다. 부활이요. 부활입니다. 부활 집중하시고 자 다시 이제 소윤이로 가서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 뭐뭐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소윤이 뭐지? 모든 사람이 예언자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뭐뭐뭐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윤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뭐뭐로 자 누구에게로 온다. 여기서 누구에게로 온다 할 때는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에게로 온다. 그 다음에 지안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뭐뭐뭐를 본 사람이 없다. 여기서 뭐뭐뭐뭐뭐일까요? 한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뭐뭐뭐를 본 사람이 없다. 뭘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지야 뭐지?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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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영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뭐뭐를 말한다. 여기서 뭐뭐를 말한다. 두 잔은 뭘까? 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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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소연이 뭘까? 진리 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하늘이 믿는 사람에게는 뭐뭐리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잔 뭐뭐리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주원이 나는 나는 뭐뭐리 빵이다. 뭐야 주원아 나는 뭐뭐리 빵이다. 생명의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손 드는 거예요. 손 빨리 드는 사람이야. 50점짜리야. 드는 사람이 그런데 동시에 들으면 저학연에게 어드벤티지 줍니다. 지한이 영우도 하면 쾌고 너희 조상들은 어디에서 서현 광야 광야에서 맞습니다. 서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지만 죽었다. 윤준 만나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지금 윤준하고 서현 이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 자 나머지 사람들 멍어에서 내려오는 여기서 멍어에서 어딜까 시야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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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에도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뭐이다? 지한 빵 빵 좋습니다.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제 지한이도 기회가 없습니다. 안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살 것이다? 주원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안한 사람 누구니? 영우하고 윤준이 하늘이 오케이 영우 하늘이 그 다음에 누구야? 소윤이 자 내가 줄 빵은 나의 뭐이다? 소윤이 하늘이 똑같이 들었는데 둘 다 기회를 줄게요. 소윤이 하늘이 얘기해봐. 시작 살 사리다. 아 좋아요. 사리다. 사리다. 하늘이 홀림이 영우 자 마지막 영우 기회 줄게요. 내 살은 세상에 뭐뭐를 준다. 영우야. 세상에 뭐뭐를 준다. 뭘까요? 영우 내 살은 세상에 뭐뭐를 준다. 뭐라구?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 둘 셋 오 하늘이가 빨랐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형 기지했고요. 이제 우리 여기 목민심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보이죠? 네 이게 목민심서 원본입니다. 보이죠? 목민심서 원본 자 1818년 순조 18년에 정약용 이 지었고 48권 16책입니다. 그러니까 48권 이라고 하니까 48권 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책은 16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권수로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48권 이라는 거야. 자 다산 정약용 이 저수란 책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나중에 독서키실 때 다 나와요. 정약용의 혼은 뭐라고요? 다산입니다. 다산 정약용 제목은 목민할 마음을 목민 목민은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자세인데 그래서 목민할 마음을 가졌지 몸소 시행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다산 본인으로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어디서 쌌냐면 유배지에서 썼어요. 다산 정약용 은 유배지에서 몇 년간 있었어요? 18년 보통 19년 이라고도 해요. 19년 이라고 하는데 유배지에서 19년 동안 있으면서 글을 쓰게 됐죠. 그래서 목민간이 가져야 되는 목민심 목민 그래서 목민심서는 글서니까 목민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라고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책에 18년 나와있으면 18년 으로 갑시다. 18 또는 19년 으로 가는데 18년 으로 갑시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수령 수령이 이제 사또를 수령이라고 하래. 우두머리 숫자 사령이 영자니까 수령 관리가 거래할 올바른 길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오지사 또는 뭐 여러분 동사무소 동장 시장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즉 관리 윗사람이 솔선수범 윗사람이 어떻게 솔선수범 청렴함을 강변하고 있다. 솔선수범은 뭐야 먼저 먼저 내가 무범을 보여야 되겠지 그죠 청렴은 뭐냐면 깨끗한 어떤 자세야 그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고 주는 녹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청렴함을 강변하고 있는데 실질적 행정 설명서 행정에 대한 것도 있어요. 행정 그래서 행정이 정확해야 청빈할 수 있는 거죠. 또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 마음가짐에 대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의 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의미로 확정하면 굉장히 유입한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총 분량은 부임 율기 율기는 부임하는 거 부임은 임명하는 거죠. 율기는 율기 자신을 다스림 자신을 다스림 공공 공공 공무에 봉사 한다는 거야.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전 이전 이전은 밑에 사람 관리를 다스림 이오 이오 예병 형 공 그러니까 부하들 쌀 같은 물질들 예의 병사 법 기술 이런 것들을 12편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2호 예병 형 공 이라 해서 한 마을에서 모든 분야를 다 관장 했어요. 그래서 6조 72조로 구성된다. 그래서 부임 육조 부임 육조란 이제 목민간으로 발령을 받고 고울에 부임할 때 유의사항 그래서 부임 육조는 여섯 가지 고울에 부임할 때 유의사항을 얘기해요. 부임할 때 자 먼저는 뭐라고요?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민폐 끼치면 안되고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여러분 공과 사가 뭐예요? 자 우리 소윤아 공과 사가 뭐예요? 공사 공사를 구분하라 그랬죠. 공사가 뭘까? 공과 사가 뭘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일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나라 일을 하는데 나라 일을 할 걸 가지고 이걸 어떤 사람에게 쌀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쌀을 반으로 뚝 잘라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반만 딱 주면 이건 뭐야? 공사 구분 안 되는 거죠. 이건 부패한 관리예요. 나쁜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딱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야? 아랫사람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 이게 이제 이전 아정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배 임명받기 수령 직부는 매간매직을 파악 매간매직이 뭐죠? 매간매직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늘이 매간매직이 뭐야? 하늘아 매간매직이 뭐야? 관직을 사고 파는 옛날에 벼슬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매간매직이야.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간매직을 피하며 새 수령 맞이형 말의 비용은 이미 나라에서 주니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 수령이 왔을 때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미 말 말도 주고 나라에서 다 주는데 또 돈을 거둬갖고 백성들의 돈을 거둬갖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한 거 잘 읽어두세요. 이거 나중에 문제에 나오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 과제물 이거는 이제 내용이고 다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주 숙제는 이거 이거 내가 올려드릴게요. 한자만 자 이거 배우락부터 쭉 암기 50점 세 번 쓰기 30점 그 다음에 책 아직 다 못 읽은 사람 다 읽으면 50점 100페이지 이상 30점 70페이지 20점 전체 즐거워지 못한 사람 20줄 이상 50점 15줄 30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핵심 문단 한 문단에 30점 이렇게 다음 주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책 다음 주까지 못 읽는 사람은 다 읽어 오시도록 봅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